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 생일에 멤버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. 제가 그때 행사, 대학교 행사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다 먼저 와 있었어요, 저 빼고.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일찍 올라올 줄 알고 우리 집에 가서 놀고 있어라 했는데 애들이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. 그래서 라면을 그래 끓여 먹어라 했는데 받을 때를 제 책으로 받쳐놓은 거예요.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, 그거 책으로 받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차피 책 안 읽지 않냐 저한테 이래가지고 조금 속상했어요. 제가 그렇게 책을 안 읽지는 않는데 제가 아직 가입은 했지만 산 책이 없는 것뿐이지 저희 집에 책 많거든요. 그래서 책 잘 읽는 은비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.